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게임은 얀데레 왈츠라는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얀데레 왈츠? 얀데레가 무슨 뜻이지 정확히? 얀데레 뜻을 모르겠네 얀데레? 신데레는 아는데 아 맞어 이거 제작하신 분이 이제 기철이의 라면 타랑기 징징이의 자살 뭐 제가 그 녹화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제작자분이 만드셨대요 네 이야기 스킵? 아니요 아 얀데레가 막 집착하는 거에요 뭐야 이번 토요일 이사를 왔다 그 후 동네를 적응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엄청난 양의 큰 눈이 내리면서 추위와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음 그래서 눈이 그칠 때를 기다리며 피할 건물을 찾다가 우연히 학교 하나를 발견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교사들의 수업은 없었지만 대신 수많은 여학생들이 모여 놀고 있었다 어? 왜 하필 여학생이지? 하필 얀데레들 밖에 없는 얀데레 육성학교로 들어와 버리고 말았던 것을? 어? 한참을 쫓기다가 옥상으로 올라와 숨을 곳을 골랐다 이제 탈출할 생각 밖에 없다 제발 빠져나가길 게임을 시작합니다 여자가 막 달라붙는 그런건가? 좋은거 아닌가? 흐 이 녀석들 당신은 훈훈한 남학생입니다 당신의 성격은 여자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희미진 개구라 치고 있어 잘생긴 남자 노예를 원하는 얀데레들은 당신을 잡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달려들 겁니다 스페이스는 조사학이며 조작키는 화살표고 에이 점프가 있어? 어? 뭐옥훗 조 사학이랑 점프 오오랄 온데레들은 피하며 각까지 열쇠를 얻어 합격τα الب 음... 오! 오른쪽 위에 미니맵이 있네? 와 점프는 뭔데? 아마 이렇게... 와... 뭐 요즘에 이런게 있냐? 점프가 있네? 한 칸짜리만 대시를 하며 두 칸 앞에 있는 긴 장애물을 뛰어넘는건 가능함 오! 대시가 있어? 어? 오! 그렇군 반짝이는게 보이지? 스페이스바를 눌러 오! 좋네요 오... 졸라 맵이 넓네? 저 여자는 뭐지? 얀데레가 당신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죽여서라도 자신의 남자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잔인한 수도 가리지 않는거지 바로 얀데레 헥! 그냥 잡히지 말고 튀어 뭐... 뭐 얻었는데? 오... 오... 오 MY! 아아아악!!! 하하... 하... 저 새끼가... 점프하면서도 가니까 졸라 빠르네 오케이 오케이 감시카메라 꺼졌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가자 이렇게 하니까 빠르네 이렇게 하면서 가니까 졸라 이게 캬 오 어 새끼 따라와봐 임마 졸라 빠르다고 세이브 못따라와 와 저 여자 뭐야 쟤 왜 나 안따라오지 새끼 페이크 쓰는거 아니야? 너 뭐야 옆반 옆반에 어떤 녀석이 다이아몬드를 얻었다고 소문이 났는데 나도 갖고싶다 너 가지고 있니? 아니? 죽여버린다고? 미친 다이아몬드 없음 죽네 흐흐흐흐흐흐 참 참 아 뭐야잇씨 아 뭐야잇씨 아 뭐야잇씨 다이아몬드가 학교지도 없는데 아 저새끼 어이쿠 문장이 나와버렸네 아 이거 어떡하지? 뭐야 뭐야아 어이씨 아 게임 졸라 오 방금 캐릭터 뛰어넘었어 어흑 여기다 아무것도 없고 어 빨리빨리 오 저기도 반짝 하흑 졸라 깡총가림 오케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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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는거 맞는 어이씨 저거 저 아이템은 뭐지? 저거 얻어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어이씨 졸라 메뚜기 게임이야 이거! 어 아 이 새끼들 저거 못먹게 하네?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아 뭐야 이거 아, 오! 아! 아! 어! 살았다 개같은 놈들 어? 열리지 않네 누가 장난쳤나?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가 없네? 잡히면 끝이잖아 이거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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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흐흐흐흐 흐 어 뭐야! 이 개이씨 다이야를 얻었다고? 다이야를 언제 얻었어? 어? 이게 뭐가 다이야를 무슨 아이템을 얻었는지 안나와? 일단 이쪽으로 유인 뭐야 어디갔어 얀데레 쉐끼들 응? 네 예.. 옛날에 그러고 보니까 어떤 그 게임 한거 같은데 얀데렐라? 그거 하지 않았나? 아 그게 얀데레 이야기였어? 다이아먹은거야 지금? 뭔데 이거? 아 뭐야? 아! 아! 어! 어! 어 야 나 갇혔어! 아이 개 짜증나니 이씨 아우 미친 아이씨 미치겠네 이거 아아 나 찌 함정이라고? 저거 먹는거 아니야? 함정이야 함정 이 개같은 아 나 진짜 아 그러고보니 이거 게임 설명에 이거 적혀있었어요 멘탈 좋으신 분이 하라고 했는데 이 뜻이었구나 아 제가 또 멘탈중에서도 상멘탈입니다 저 절대 화나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해보면서 화낸적이 한번도 없어요 저는 멘탈쓰레기라고요? 뭔소리야 이거 해줘않게 돼요? ppppppppn 아 쪽마 년데레 예빈wan PEA 1마리만 넣던가 아 finished 진짜로! 아우씨 점프하지 말까 진짜? 아 점프하지 말아야지 아씨 근데 이렇게 점프할 수 밖에 없이 만드네 어? 아 저 아이템 먹기가 힘들어 아이씨 오지게 쫓아오네 이제 저어 저어 먹으면 된다 아아아아악 아하 진짜 하아 으쌰 아하 아하 화장실 열쇠 맨 오른쪽인거 같애 아 세이브가 없어 이 거지같은게 아 버튼 누르면 괜히 또 죽는거 아냐? 경고장 경고장 여자아이가 묶여있다고? 안돼 여기 여자는 풀어주면 안돼 어?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여자 풀어주면 안된다구 풀어줘야되나? 아유 또 아유 또 치 풀어주면 백팔 죽을거 같은데 근데 여자가 묶여있을 이유가 없잖아 낚였지? 아유 아유 네 ㄱㅂ 이 개 마스 오 갯빨리 했어 원컴해하다니 역시 난 개고스 야아 이 개 같은 놈들 제발 세이브! 아아 하아아아!!!! 오하하아 아 Jah 아, 됐다! 아, 맞다! 제발! 좋았어, 요번에 깰 것 같아. 느낌이 괜추네요. 펄우우우우우우우 아, 이셔으이씨이씨아아아아앙 2009 험흠 쫙 하흐, 찌 아이야 아아ор! 이 년대네! 개 미친.. 아! 저 미친 ㅈㅣ들 진짜 아이 잠깐만요서l 모르고 빡조.. 빡조이 아니라 모르고 종료해버렸네 아여이.. 개같은거 아아이 게빡치네 이거 진짜 와아악! igue이거시 미친게임이네 이거 완전 아이씨 하이씨 수고했다고요? 뭔 소리야? 아직 아직 안 끝났어요 난 안 끝났다 아아아아아아 짜증이 안나네 아주 좋아 하아 씨 아 어떻게 이 게임을 아 너무 흐흐흫 아아 씨 이 미친 졸라 어렵게 만들.. 만들었네 아아아아 저 개씨 진짜 개 짜증나게 해야 돼 이씨 저 미친 노담년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씨 이번에 또 또 또 또 잡히는 거 아니야 이거? 제발 랏냏냏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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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와아 진짜 드디어 깼네 점프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요 아아 미친 이거 뭐야 아 이거 함정이네 뭐 맨 왼쪽건만 잠시만 후 오케이 이거 뭐야 아이씨 모르고 점프했어 아이씨 아이씨 괜찮아 좋았어 tão lod분 음이야 끝으로 먼져 가야겠다 아 Jah 이씨 으 아 맨 왼쪽건만 먹는 거네 그치 다 회이크인거 같은데 맨 왼쪽건만 잠깐만 어? 뭐야 어? 아 뭐야 이거 지들끼리 쳐싸우다가 왜 나한테 난리야 갑자기 저거 저것도 헤이크 아니야? 불안한데 이거 어? 헤이크 아니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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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지? 무언가로 인어 소리가 나버렸다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와 이거 뭐야 방금 오와아 방금 봤어요? 두개 다먹고 하트뿅 얘네들은 느려서 좋아 아잇키 여학 여학교야 여학교 여고의 고등학생인지 뭔지 아아하아 왜 자꾸 잡어 와 이 게임 진짜 으아.. 여러번 죽게 하는 게임이네 이거 어? 스.. 아니이이이이 후웅 핫 아 얘네들을 따돌리는 것도 문제네 아이씨 얀델새끼들이오 새끼들이 지금 날 잡아서 뭐하려고 좋은 짓 할려고 이 새끼들이오 새끼들인 말이야 다 알고 있어 임마 개씨 아니 쟤네들 왜 왜 저거 빠직빠직 왜 하는거야 저거 빨리 나가 이 새끼야 점프 아아아아 진짜 아이씨 이 합격 오고싶다구요 미친거 아냐 얀델애들 분명히 아니 서로 죽여야지 맞는거 아냐 어 이건 건들지마 건들지마 저새끼 깨우지말고 CD를 넣어보았다 캣걸? 캣걸 뭐야 이거 비밀번호 아냐? 캣걸? 이 적어놔야되 이거 터치? 터치 터치? 고양이 여자 만지라고? 아 제발! 아 뭐야아 아 뭐야아 고양이 여자를 만지라고? 아이 미치겠네 진짜 고양이 여자? 고양이 여자가 있어? 저거? 어 이색ī도 샌드위치를 껌법하네 하. 미치..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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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증나는게 이 게임 흐흫흐흫흐흫 아앜 몇번 죽어야 돼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아 저거 왜 넣은거 도대체 그냥 바로 따라오면 되지 따라와 이 새끼들아 상대해줄게 시디 고양이 여자가 어딨는데 고양이 여자를 만지라는거 아니야 지금 이 학교에 온 이유? 이 학교에 온 이유가 뭐였지 진짜 저거 저 새끼 저거 저 나에게 잡히다니 특별히 한번만 봐줄게 얘들아 다른 데 가서 놀자 와 드디어 했네 아 아 아우 점점 많아져 흫 저 새끼 뭐야 아 아우 아 하하 랄랄랄랄랄랄랄 저 새끼 함정이었어 함정인거 알아차렸으면 됐어 저런 곳에 함정을 설치해두다니 문이 잠겨있다고? 뭐야 어떻게 가는거지 방법이 또 따로 있나 아이씨 그만 좀 잡을래 다른데 다른 데 있는거 같은데 아이템이 지금 맵이 다른데랑 좀 다른게 이딴 데 아이템이 있을거 같애 어? 피가 있네? 어? 미술실 열쇠 미술실이 어디야 교실 아래 미로처럼 되어있는 곳 맨 여기 아냐? 맨 밑에? 미술실이 여기가 아닌가? 어휴 놀래라 놀래라 아우씨 아 여기 오우씨 남자만치 생겼어 왼쪽에 있다 아 이거 계속 죽어가면서 하는 게임이야 이거 와 이거 먹으니까 오네 이제 알겠어 아 아깝다 그니까 나도 저거 남자 남자로 보이는데 저거 아까 방금 들어온 캐릭터는 남자 아니야 저거? 어 어 이 새X들 이거 은근슬쩍 개일을 개일을 껴놓다니 어? 나 뒤뚤리게 할려구 다 알고 있써 저거 남자 아니냐고 저거 어헣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저거 이씨 어? 뒤 뒤 뒷머리만 어? 길어가지고 말이야 어? 남자 아니야? 아 이 새끼가 스피드가 빠르네 저 남자같이 생긴 애가 어? 아 모르고 아 이거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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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잠깐만 아이템을 봐야 돼 무슨 아이템인지 보석이 또 밖에 있네 다시 교실로? 어디 여기? 저기 저기로 가라고? 아휴 저거 아닌가? 여기 여기 맞아 아니야 여기 어? 맞네 자! 그 다음 아이템 이걸로 맨 아래 맨 밑에 있는 상담실을 맨 밑에 맨 밑에 여기 여기 오케이 저장 어 아주 좋아 피가 부족해 내 곰돌이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단 말이야 나 죽인다 나 죽인다 이제 너도 봐버렸구나 이럴줄 알았어 어 오우 따돌리기 힘드네 이거 나 간다아 아 오 쫓아온다 쫓아온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키보드 좀 신경쓰여요 그래요? 게임 북오면 어때요? 너무 너무 작나요? 오우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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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한달 주의한달 얼티메이트 SE 청축키보드가 시끄럽게 만들었군요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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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키보드가 말이죠 아 이 개같은 아아아 역시나 흥 gast 흥 흥 흥 잘 자랑할게 많다고 ah 으으읏 신 입 아 무슨 아이템을 얻었는지 확인을 해야 겠다 이거 아이템 확인이 중요하네 이 게임 . 온드레 같은 녀석들 나한테 달라 붙으라고 아이템 확인! 음악실이 어딘데? 왜 이건 위치를 안 알려줘 잠깐만 안열! 음악실이 어디야? 아! 저기! 아! 아 이거 맨 오른쪽에 있네! 맨 오른쪽 위에 있네! 네? 바로 저장! 아 그러니까 이 게임이 저장이 안 돼요! 그래 미니맨 봤어! 맨 오른쪽! 여기! 어 여기네! 차단 차단 차단! 경고 장치들이 꺼졌다! 1층에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되겠지! 휴... 드디어! 뭐 없고요 먹을거는 아 잠깐만! 손 간지러워! 아휴...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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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로바로 가자! 그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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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두번째 칸이구나! 저걸... 알겠어 알겠어 흐흫 피가 부족해 중2병걸... 중2병같으니라고! 흐흫 일로 쭉 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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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겼... 나가나가 그냥 다 필요없어 다 나가! 오! 쉣! 파킹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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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제끼여! 흐흫 흐흫 네 잠겼고 오케이! 맨 마지막 뭐지? 잠깐만요 뭐지? 이 여자 수상한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되있고 여기서는 여자한테 말을 걸면 100%인데 에이 그래도 말걸래! 내 부탁을 들어줘 몸이 마비된거 같애 전현이랑 싸우다가 몸이 마비되는 약을 맞았거든 과학실에 마비 해제약이 있을거야 갖다주면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게 과학실은 맨 왼쪽에 있는 곳이야 어? 5890 사물함 비밀번호가 5890 아이고 괜히 얘한테 마비 풀어주게 풀어주게 했는데 얀데레여가지고 나 죽일라구 어? 난 나 죽일라구 아이고 뭐 과학실 어디야? 흫 이거 얘한테 말 걸어야 되나? 맨 왼쪽에 있는 곳? 맨 왼쪽에 있는 곳? 맨 왼쪽에 있는 곳? 여기? 뭐 갑자기 또 열리네 오오 왜그래 미안해 미안해 뭐라구요? 5890 5 8 9 0 아까 아싸 세이브 세이브 좋구요 얘 뭐야 말 지금 왜 미친짓을 너 땜에 잡혀버렸잖아 어 미안 아이씨 아이씨 야 가져왔다 보답으로 청소실 열쇠를 줄게 청소실 안에 두루마리 휴지가 있거든 좀 갖다주라 뭐 이 새끼 내가 따까리야 인마 내가 니 따까리가 인마 시다바리가 이 새끼가 인마 갖다줘야겠어 얼마 안atta 화장실 화장실이 어딘데 아 좀 어딘지 어딘지 좀 알려줘 가운덴가본데 아 이것도 헤이크 같은데 아니네 오케이 뭐야 끝이야 뭐야 이런써 힘들게 구해줬 뭐야 감사를 표시를 안했네 아무도 너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거야 너한테 손 못되게 내가 지켜줄게 오오오오오 어 잡혀버렸 음 이게 어떻게 된거죠 저기요? 아 지금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질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죠? 지금 아이템이 두루마리 아 저 새끼한테 두루마리 안줘 그냥 갈래 그럼 되잖아 안줘 이새끼야 어 나 전자키 카드 있는데 얘들아 나 전자키 카드 있는데 이거 있는데 왜 못들어가 저기가 아니야? 밑에 방이 없잖아 그치? 점프로 한번 도망쳐볼게요 따라와봐 이 새끼야 어 왜 안 움직여줘? 잠깐만 아이씨 여기 좀 탐색 좀 해봐야겠어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아무것도 없네 그럼 맞는데? 애인이 된 상태에서 가는건가? 가는건가? 아이씨 아이씨 아 맞어 맞어 후후 하핍! 미치겠네 진짜 아아 23분이나 지났어요? 하... 치겠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알라라라라라라라 아 세이브를 좀 아... 이이이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세이브를 못하게 하는거 같은데 하... 미치겠군 안가져 아... 쓰읍... 아... 아... 아싸 세이브 아유 못 넘어가게 돼있네 아이템... 아이템 있나 확인 잘해야되요 아... 저스끼 뭐야 야 왜 안가져 여기야? 저기요? 흐흐흫 에잇씨... 아 뭐야아 저거 하면 안되나?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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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와봐 와봐 저거 이거를 하면 안된다... 이... 감... 운동장과 연결되어있는 지하였다 이미 얀데레들이 운동장을 장악했다 운동장에서 굴러다니는 파랑구슬은 열쇠이다 저 열쇠를 들고 아래쪽 포탈로 향해 달려야한다 아싸 세이브 저거? 앗 앗 아 쉽네 쉬워 이거 쉬울거 같애 여보... 여보거는 좀 쉬울거 같애 아 거짓말이였어 내 말을 실수했다 앗씨 얍! 열쇠야! 개같은 열쇠! 아흐흫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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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열쇠가 안먹어져 흐흫 아우! 아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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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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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단... 어 뭐야 어어 이러면 안된... 어어 깼다 변했다 그렇게 되어 운좋게 학교를 탈출하였다 만약 그때 잡혔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몇 주 후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때동안 그 학교 근처에 얼씽거리지 않았다 지금 생활 어떻냐고? 너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흐흫 흐흫 여러분 얀데레는 현실에서 만나시면 안돼요 아셨죠? 님들이 보는 투디와는 달리 징그러워요 다들 바이바이 아아아 드디어 깼다 아아 와아아아 오늘 얀데레 왈츠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어렵네요 네 감사합니다